마지막에 깨보송이 음 향이 그냥 끝나줘요 끝나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향기 그득 참나물무침 시작해요 자 이제 데쳐줄거에요 자 이렇게 이파리는 위로 이렇게 요래요래 살짝만 데치고 올려주고 주위기 쪽은 조금만 더 데쳐요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가지런히 해서 어깨좋게 소금 양념 해볼게요 자 소금 아시바 조금 설탕 젓가락 조금 대파 대기름 무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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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깨보송 음 다행히 그냥 끝나줘요 끝나줘 이게 바로 봄 보약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맛있겠죠? 여러분들도 봄향기 그윽한 참나물 한번 무쳐 보세요 하 오늘도 잠생이 부인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어떠세요 참나물 무척 참나물 무척 맛있겠죠? 맛있는 식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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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co